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빨리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위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상합니다. 다시 한 번. 다른 기사님들한테도 왔어요. 그래요? 공관이 일정도요. 이쪽이쪽. 다른 기사님들한테도 오셨습니다. 고정. 고정. 좋습니다. 고정. 올게요. 위로 올려주세요. 벽에 대주세요. 얼굴을 안 찍지 마세요. OK. 고정. 오늘 배달에 계실 거에요? 알겠습니다.